아, 진짜 좋아하는 맵 나도 이맵이 재밌 들어와 이맵이 재밌는게 라인한테 그 다르트가 미쳐날 질 수 있거든 아, 뺏겼다 아, 데밋, 팀 보 갈까? 응 데밋 데밋 오, 들어왔다 아, 이맵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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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온맨 에이,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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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에헤헤헤헤헤 뭐할까? 다, 다들 골라주실래요? 제가 마지막에 고를게요 네? 아니에요, 제가, 제가 마지막에 고를게요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에 고를겠습니다 아이, 진수님 왜 이러세요? 아이 아이, 먼저 골라, 먼저 골라, 먼저 골라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면은 을 짤 수 없이 제가 이 시간 벌어 룻다기라고 하니까 귀엽다 잠깐 멈추시지 룻다기라고 하니까 뭔가, 뭔가 아련해 보이지 않아? 룻다기라고 하니까 룻다기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되게 귀여운데? 미쳐난 제가 룻다기 해야지 필딱이라고, 필딱이라고 하는 아니 아니, 장삐쭈님 안녕하세요 망치 좀 주시죠 자, 마우스 패드는 망치 드릴까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틸 시리즈에 장패드 쓰고 있고요 아니에요, 제가 그냥 자리할게요 되게 목소리가 너무 슬펐어요 아니요, 괜찮은데? 얘네, 얘네 거 마우스 패드 장패드 거 하나 불러 뭐야? 알겠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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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요, 나가야돼요 여기에 뭐 있는데? 어, 이거일거야 아마 이거 저거 쓰고 있을걸요 저거 쓰고 있을걸요 안 보이네요 아... 저크레드 있어요 장비주님 샌드박스 재탈주 오시죠 아, 이번에 아나 없나요? 파라도 있어요 파라 이번에 왜 아나 없어요? 나... 내 룻다기야 내 룻다기야 내 룻다기야 내 목소리가 없어서 그런가? 아, 목소리된다 그... 무시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가? 네 제가 룻다기야 갑시다 아, 진짜 이 맵은 파라가 넌탈? 야... 빨리 나가야돼요 저 바바 없어요 파라 반 피알은? 파라 딱 피알 아, 펑킹엘? 뭐야 이거 이거 뚫을때 후루룩 쾅쾅하고 들어가면 잘 뚫리거든요 예, 그래야되는데 지금 다들 망설이 되었다고요 라인이 그냥 그냥 라신병원장 보여주세요 슈프트 갔다 가그세요 빨리 아, 그래도 됩니까? 인선 피알 당연하죠 인선 빠피알 알겠습니다 환병원 저거 하나 잘랐다 근데 그로슈프트 피가 없어요 지금 할게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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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루슈프트 피가 없어요 루슈프트 피가еп다이피 휘둘러 아, 빨리 가 빨리 가 피가 없어 힐 없어 열로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힐이 안들어 여기가 루시우가 힐이 잘 안들어 여기가 저 좀 앞에 나와 있을게요 여기 여기 니퍼가 궁각자일거 같아 그쵸? 나만 그렇고 생각해요 2층에 저쪽으로 나오고 아니 진짜 한국사람도 진짜 이거 나 다 버리고 갔어 나 이거 안지면 던질테면 사고올래 여기 개구리 떨어져 살구니는 사고 아니에요? 나도 데려가 저거 맞지? 하하 체감 맞았어요 갑시다 여러분 뒤에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리퍼 망령어 빨리 심화가 심으로 뚫어버리네 아까 대기화면에서 짓던 노래 패니게터 디지코에 더 발라드 오모나 리션 새로운 재질을 좀 아 아무도 안 죽고 이건 뭔 중투야니야? 패니게터 디지코 노래 중에 노래 대부분 좋은거 아니야? 가끔 노래 중에 너무 야한게 하하하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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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안 들은구만? 자리에 딱 피해 이리다 자리에 딱 피해 인스턴 하나 딱 쏴줘지 마세요 인스턴 피해 인스턴 피해 인스턴 피해 잡았고 아! 터졌죠? 폭탄 애 터졌어요 저거 메카리 다이피 오 나이스 오 각도 오진다 리퍼 온다 나이스 여기서부터는 죽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한참 뛰어오시면 뭐야 저거 뭐지? 바티 뭐지? 바티 어 뜨뜨둥은 피어티지 얘야 아 솔저 애인버라징은 다시 벗고 되긴 했어요 근데 그다지 큰 그게 뜨뜨둥이 요즘 펼치맨이랑 안 놀아요? 네? 패치맨 패치맨? 패치맨? 세시시엨 세시엨 세시엨입니다 봐봐 태 achei 유망 있는 요즘에 보면 같이 안 다녀시는거 같아가지고 요즘에 잘 안하는 표현이죠? 바틴은 다 봤어요 싸웠어요? 싸우지 마 싸우지 마 걔 메르시 있다 메르시 나왔어요 메르시 메르시를 조져야 해 딴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 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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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왼쪽에 메르실 왼쪽에 메르실 정크래 정크래 메이집니다 다이피 메르실가 더 다이피 안됐나 이 놈마 어이구 ㅅ더 뻥 메르시 피일 다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개개 쭉 죽는다 이거 근데 쟤네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저희가 잘해야 되고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은 눈에다 저기 끼워서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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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두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쟤가 죽어요 아니야 살았어 자리아 어? 어? 자리아 컷 방백 깨진 방백 깨진 기회다 지금 비.. 지금 비 피다 오우 메르시 피일 두 번쪽 2층에 정플을 제가 갈게요 힐이에요 그거 아 이거 죽였다 개아파 아 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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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조심해요 망치 아 지타로 나이스 나이스 입구가 좁아서 일단 여기까지 지내면은 여기가 좀 많이 위험했죠 공격할 때 그걸 주의해 그런거 아니면 수비맵 수비맵이 나는데 그것만 조심하면은 공격도 할만 오우 오우 공격이 훨씬 위험해요 공격이 훨씬 위험해요 공격이 훨씬 위험해요 아 온다요 온다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어 병병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아 제발 난 정국이 제발 난 안 돼 오케이 나만 아니면 돼 정첨 한 번 다시 가죠 진염 유지하면서 짤리는 거 좀 나어요 어 목소리 되게 좋다 간다 간다 뼈 간다 그쵸? 저희 방송에 목소리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뭐라는 거야? 목소리 좋은 사람 되게 좋아해요 목소리 좋은 사람 되게 좋아해요 아닌데? 맞는데? 뭐라는 거야? 아 모르겠다 음주워치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항상 저 궁 준비 됐거든요 라인 막아주면서 출발 어 여기 굉장히 와아 자리에다이피 자리에다이피 자리에다운 맞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완벽도 쉴대로 야 또 나왔다 저거 저거 잠자리 나왔어 잠자리 기간 공부 한번 와 또 좋았어 또 좋다 메륵시 졸라 천천히 수고나시고 죽으세요 에잇따라오 도도구 잘랐어 자리에다 앞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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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다운 오케이 나 살려만 졸려 폭탑 부쳤어 폭탑 부쳤어 폭탑 부쳤어 정크랩 잡았고 에잇따운 메이부터 있어요 에잇따운 어? 이런 미는데? 밀면 좋은거죠? 네 밀면 안 되는거였어요 이거? 도도구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 미는데는 뭐지? 와 솔직히 팟찌각인줄 알았는데 스틸 당했어 메드샤는 아 부활이 먹을 때 부활이 네 5인 부활이었던거 같은데 4인 부활이 에잇따운 에잇따기 에잇따기 팟찌각이라고 한거 한발도 안받는거 헤드평타 헤드평타 아 이 노래 풀버전 듣고싶다 본섭계정 텟섭에 연동되지 않냐고요? 지금 현재 본섭에 약간 전액게 연동되어 저 배경음악을 꺼놔서 아 저거 궁금해 뭐하지? 뭐 고를까요? 라인 넣으면 될거 같은데요? 라인에 자리야? 아니면 똥좋아 똥좋아 라인에 로드오그도 괜찮 저 로드오그를 못해요 인지님은 라인하시고 누가 라인인조에요 원딜이라 너가 아니면은 아 질러는 뜨뜨한테 모든걸 맡긴다 나한테 맡기면 나한테 Pope Operator 네.. 이게 스메트라가 2맵부 stop 巨우 숨길곳도 많고 지형 지문이 많아서 어 그렇네 이제 당하 рассühl dop고 치파해 네 그 Gwen 황금이에요 황금이래 안 보인다 이거 cctv가 되게 안보여 cctv가 보호스끼고 있어 여기 이거 바스티온 자네 타겟에 다 깔 수 있어요 이런데 다 깔려요 와 안보여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만 더 해줘 아 좋아 오빠 도진다 포탈 깔러 갔어 그래? 에? 되게 예쁘다 이거 위스턴 감기 정도인데 이거 잡자 위스턴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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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포탈 깔러 가야지 벌써? 언론 못지롱 차려 나이스 최대 충전 아 저기도 괜찮아 패턴 오리지 말고 그냥 너무 안맞은 지모찌 백크리킬 저 밑에 방 환경 온이에요 오랑패 위스턴 어 뭐야 여기 킬 아니야 살려줘 어 비 없어 어 넌 왜 앵니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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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발발받 어 되게 딱 저술 방역 점점 검경이 테이블 공격 좀 방역 좀 했으나 방역을 쓰지 않았어 하하 하하 하나긴다 이건 좀 위험한데 제가 어 뭐야 돌치 쓰면 바로 가요 전탐? 네 저 왔어요 저도 저 일부러 공 아꼈거든요 어 뭐야 잡았다 럭키샷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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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을 빨아들여지마 어머나 이거 리퍼 도망가는거 필 뒤로 와줄게요 나이스 30점씩 계속 들어오는거에요 이게 시메트라가 여행을 해도 진짜 좋다 아 모두 하는느낌다 끝은 끝나고 파티하실래요? 네? 육인하실래요 끝나고? 육인? 2층에 헤드랑 하고있어서 육인은 힘들거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어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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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네 여기 3명 3명 4명 이거 테이프 바로 타고 가야구요 그래프 다 썼어요 그래프 다 썼어요 테이프 2개 달았어요 아 이거 이거 버텨줄거에요 정크래시 한번 저희 타면 돼요 나이스 갑시다 어? 이거 리퍼 리퍼 다 썼어요 나이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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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 큰그림 성공 나이스 나이스 자 이제 여기다 숨겨 여기다 숨겨 여기다 숨길게 개 많은 여기 숨길게 개많은 여기다 다 숨겨 금방 일로 막 뛰어야들거든 저기 막 점프 여기다 이런 데다가 서판벼도 없대요?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리퍼 컷 홍양 너무 많고 있다 오리지컷 아... 아 차라리 죽었다 기다려!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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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아 omorph 아 눈물 타! 빨리빨리 타란 말이야! 어머나 정이다 나이스 이마제의 갓매트라 합니다 뜨뜬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개잼있어 네 분이 있으신거에요? 네 유깅 괜찮아 너는? 나 괜찮지 한 번 달리죠 유깅큐 룸에 만나는데 같이 한 번 하죠 6명 가면 하인큐 만날수도 있어요 뭐 해봤자고 이기면 한 3점씩 올 거에요 공포의 파트만 안 만나면 되요 몇판 하다보면 정말 안전하심이 찢어지면 되고 역시 메리지 오케이 양자 안전하심 들어와서 와 몸을 사리지 않고 다 스틸하심했다 내가 여기서 진짜 제대로 딱 공태 없는데 여기서 뜨뜬가 다 스틸 할 수 있었는데 로도구가 끊어버렸어 파찌 스틸 가능했는데 아깝다 얌전한 녀석님 축구 5개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6인이 되면 저는 루따기가 걱정이겠죠? 아니에요 저도 루따 잘 닦거든요 저희 파티로 혹시 와주실 수 있어요? 저희 시간 장비니까 지금 빨리 담배 좀 피고 올게요 아 그쪽 아 그쪽 문장